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빵은 아이들 먹을거리를 소소하게 만들다가 이왕 만드는 거 강진의 색깔을 한번 입혀보고자 해서 강진을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산 정야경 선생님이 여기에서 실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저술하신 것을 모티브로 해서 빵이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책방에는 정야경 선생님이 저술하셨던 목민심서, 경세유표, 흠음신서라는 책 글자를 틀로 찍어낸 만주같은 빵입니다 책방은 100%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밀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곳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 귀류와 녹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총 4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리, 코코아, 녹차, 커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장점이자 단점인 건 가장 빨리 드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밀가루 드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우리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아리를 덜 하셔서 제 구매율이 높은 빵입니다 내 아이들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파는 게 소소한 철학이에요 쉽게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골고루도 먹으니까 여기 então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돌아가셨네요 제가 했는데